수정이 지켜왔으면 아님 울었겠네. 수정이 지켜왔으면 아님 울었겠네. 사실 애 부찰 때마다 첩표를 주는 거라. 알았어. 알았다고 미안해 내가 실언했어. 나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으니까 이따가 전화할게. 아님 울었겠네. 이봐요. 뭡니까 당신? 아줌마. 전화부터 처리해요 시끄러우니까. 아 죄송해요 전화 온지도 몰랐는데. 아이고 끊기네. 지금 남의 사무실에 숨어서 뭐하는 겁니까? 껌 떼고 있었어요. 작업시간에 쫓겨가지고 여기 껌이 늘어붙어 있던 거를 그냥 넘겼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. 저는 퇴근하신 줄 알고. 됐으니까 나가봐요. 저기요. 예. 이거 좀 버려줄 수 있어요?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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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제일인데요. 네. 워낙 뷰 주먹을 되세요. 잔крет